상주문화회단이죠? 네 이런 멋진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인동란콘서트 신의하시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렇죠? 네 다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여러분들이 환호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고 너무너무 환호해 주셔서요 저희들이 힘이 납니다 그쵸? 네 그쵸 우리 앞에 어디에 계신 분 정말 최고입니다 네 다 이번에 또 어떤 무대에요? 네 네 이번에는요 우리 스님들 힐링시켜 드릴 이영순씨 가수분이세요 여러분들을 힐링할 수 있는 힐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가수군이 오셨는데요 이분을 소개하기 전에요 우리 이영순 선생님께서는요 여러분 혹시 노래교실 혹시 공부하고 수강하시는 분 계세요? 와 노래 강사이시기도 해요 선배님 네 우리 이영순 선생님께서는요 평상시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한데요 네 오늘 이 무대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셔볼까요? 네 이영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힐링시켜 드릴게요 힐링시켜 드릴게요 힐링시켜 드릴게요 지나고 또 지나 보며 아름다운 산이 있고 아름다운 계곡 있어 기분 좋다 기분이 좋아 이런 곳이 길림 비가 둘러내고 달려가는 거야 차점도 타고 비파람 불며 척척 없이 목적도 없이 들 지나고 또 지나 보며 아름다운 산이 있고 아름다운 계곡 있어 기분 좋다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는 바렛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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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길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 만들어 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 곳만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알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삶을 건넌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늘과 가는 곳이 아니라 조금씩 이가 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 곳만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그 높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알아주면서 사랑한다는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건넌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늘과 가는 곳이 아니라 조금씩 이가 가는 겁니다 우리 늘과 가는 곳이 아니라 조금씩 이가 가는 겁니다 우리 늘과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늘과 우리 늘과 우리 늘과 우리 늘과 고맙습니다.